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 언모론 때문에 앞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보수진영 유권자들 때문에 표에서 상당한 손실을 안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10월 18일자 YTN 라디오의 황보선의 출발 시아침에 출연한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준석의 발언입니다. 이른바 보수의 악성종량으로 알려진 발언 중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준석은 4.15 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4.15 총선 이후부터 180일이 1년하고 180일이 증가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엊그제 다른 기관도 아니고 바로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이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는 양산을 재검표 감정조수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대법원은 사전투표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절제된 가급적이면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대법원 관계자의 의도와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그런 제한된 점검으로에도 불구하고 바로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맹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진 첫 번째는 투표지 상단 여백이 과다하다. 절대로 출력된 그런 사전투표 용지에서 나올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인쇄된 거란 이야기죠. 사진 2번입니다. 정규의 기표 용구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정규 구격 기표 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무효표입니다. 사진 세 번째입니다. 정규의 기표 용구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기표 용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시간에 쫓겨서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제조할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진 네 번째입니다. 투표지 상단이 서로 붙어있다. 맹백한 인쇄된 증거입니다. 사진 다섯 번째입니다. 투표지 좌우 여백이 상의하다. 여러분이 익혀 알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앱손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한 장 한 장 투표자에게 교부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투표지 좌우 여백이 상의하다는 것은 대량으로 찍어서 그것을 바로 재단, 절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모두 다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들입니다. 8월 23일 경남 양산을 재건 표장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주심 조재연이 이상한 투표지를 정거물, 목적물로 채택했다면 최소한 수천 장에서 수만 장 정도가 대부분의 감정 목적물, 그러니까 감정을 위해서 확보하는 주요 증거물로 채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심 조재연은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20장이 넘지 않는 정도로 감정 목적물을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정 조서를 작성하면서 공개 여부를 고심했겠습니까? 결국 대부분이 공개한 5장의 사전투표지를 보면 4.15 부정선거를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현장에서 교부되어야 될 사전투표용지 가운데 대부분 혹은 전부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투입된 선거가 바로 경남 양산을 선거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경남 양산을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증거물들을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맹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대법원이 감정 목적물로 채택한 것을 일부 공개한 것에 따르더라도 사실이 너무나 맹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당대표라는 직함을 이용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뻔한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증거물에 대한 것은 토론이나 논쟁을 해서 진위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재검 표장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 증거보전일까지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일 뿐입니다. 팩타일 뿐입니다. 왜 초등학생도 위에 증거물을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이준석은 거부할까요? 그리고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일까요? 그 거짓말도 일부 사람이 아니고 대국민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지력과 학력을 미뤄서 짐작해보면 이준석이 4.15 총선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 보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뻔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알면서도 이준석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없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심어놓은 프락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아일부에 실린 이준석의 강경 발언, 보수의 악성종량 발언을 보고 뜨악한 시민들은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D님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답해야 됩니다. 재검표 확인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았던 투표지에 대한 현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를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생의 원인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C님은 이런 의견을 더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악성종량은 국민의 짐입니다. K님은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는데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잡아떼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여당과 한패입니까? 중국의 공공당에 돈을 먹었습니까?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시켜준다는 공공공의 약속의 대가입니까? 젊은 사람이 정치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K님의 의견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이 너무 때가 많이 묻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가 묻었습니까? 정치판에서 산전수준 공중전을 다 겪은 노예한 늙은 정치인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40대 안 되는 샤팔한 젊은 친구가 이렇게 거짓말을 내놓고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얼마나 자기 이익에 집착해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요? W님은 공개하면 될 것을 어린 친구가 합리적인 이유를 무지한 절대 안 됩니다. K님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끝만 나오면 무수한 정거에도 발작을 합니다. 질질 끄는 자당 후보의 선거소송을 끝내라고 코멘트라도 해야 정상이지만 무원 반구입니다. 황교안이 정거를 들이대자 화태경은 가짜뉴스라고 화를 냈습니다. 4명이 선택했으면 표수를 바로 까야지 정상입니다. 민주당도 까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B님은 참 나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악성종량이 누구인지는 이준석이를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작자가 화천대유에서 국민의 눈돌리 그거까지 하고 앉았으니 기가 참 찹니다. 마실림은 이 친구 정말 형편없습니다. 재건표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악성종량이라니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치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것을 막자고 열심히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악성종량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형편없는 친구입니다. 무려 100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동아일보의 기사를 읽고 분격한 그런 독자들이 동아일보에 남긴 그런 각 댓글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위가 찬성이고 아주 한두 명 정도가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길고 사실과 진실은 결코 밝혀집니다. 저 젊은 친구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야 한번 살아봐라. 거짓말을 끝까지 덮을 수 있나? 나쁜 일을 끝까지 덮을 수 있나? 당신의 입에서 싸지는 그 험한 말들은 결국 평생의 업보이자 부끄러움의 원천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나이 40줄에 그렇게 사실과 진실 앞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실과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경악설 정도입니다. 보수의 진짜 악성종량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